차승원 회원님은 벙커고요. 광고 찍는 것 같아. 확실히 모델은 달라. 그냥 골프장과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우와! 우와! 나이스! 벙커샷의 귀재, 벙기. 벙기, 벙기. 벙커샷의 귀재. 벙커샷의 제왕, 벙재. 놀랍습니다, 역시. 3m 앞에 붙였어요. 진짜 화보예요, 화보. 저 모래 튀는 거에서 사진을 팍 찍어야 되는데. 진짜 멋있다. 잠깐만! 아니 어쩌다 한 번 치는 사람이 아닌데요, 형님, 이거는? 이거 몇 년 연습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냥 지나간 거야.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그거 내가 쓸었잖아. 나는 뭐가 되니, 그럼. 벙커샷. 짱이다, 짱. 진짜 잘 친다, 벙커샷. 야. 양세찬 부회장. 버트를 준비합니다. 조금 멀어요, 한 20m 넘어 보입니다. 이야, 지나가기 좋나요? 지나가기 좋네. 지나가기 좋네. 좋은데! 우와. 우와. 오늘 감각이 좋은데, 그래도? 김종국 총무 내리막 커트입니다. 내리막이야? 여기서 많이 내려가는데. 뭐야, 내리막이야? 딱 봐도 내리막 같지 않아요? 내리막 많았어요. 아, 그랬어? 네. 이렇게 돼있어지고. 박세리 회장님부터 커트합니다. 버디펫. 버디펫. 힙. 와! 힙. 와! 힙. 와!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바로 마무리. 자, 이제 차승원 회장님의 퍼팅 실력. 고수들은 사실 퍼팅이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아, 약하다.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약하다. 와, 저렇게 흐르네. 야, 이것도 빨리 흐르네. 슬라이스가 많다. 야, 나이스. 아이고. 야, 정말 잘해.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자, 그냥. 대신.